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시작은 대중들의 이목을 모두 끌어모으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불공정 논란으로 라이벌 프로그램에 따라잡히게 생긴 발등에 불 떨어진 미스터트롯 시즌2.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고 우승후보로 생각했던 장구의 신 박서진님을 비롯해 여러 쟁쟁한 가수분들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떨어지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스터트롯 시즌2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여러 성토하는 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시즌2에 관하여 우승자를 정해두고 경연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주장이 정말 타당한 주장인지 아니면 그냥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인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급부상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선 짜고 치는 탑3로 부각되어지고 있는 3명의 가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수는 미스터트롯 시즌2 첫 회차 마스터 예심에서부터 진으로 등극한 박지현님입니다. 지금에서야 이미지가 다소 안 좋아졌지만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었죠. 어머니를 도와 무려 8년간 수산업을 하며 건실이 일을 하다가 가수의 꿈을 꾸고 상경에 갓 도전길에 오른 청년 거기다 노래는 얼마나 시원하게 잘 부르는지 감동적인 이야기와 노래실력에 박지현님의 인기는 상중가를 달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이상한 부분이 시청자들과 대중들의 눈에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29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부로 지원해 출연했다는 점입니다. 20살에 대학에 입학해 22살에 군대를 가고 24살에 제대를 하여 26살에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한민국 남성의 정석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29살이면 4년제를 나와서 바로 취업을 했으면 주임을 달고 있을 나이고 2년제를 나왔다면 대리를 달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통상 20대 초중반에 파릇파릇한 대학생들이 있는 대학부로 29살의 청년이 이미 사회인이 되었을 청년이 나오니 시청자들에게서 의혹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이에 대한 의혹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룰 내용에 비하면 사소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 논란이 있은 후 얼마 있지 않아 박지현님이 어머니를 도와 수산업에 종사하다 꿈을 갖고 미스터트롯 시즌2에 지원한 청년이 아닌 미스터트롯 시즌2 심사위원, 마스터로 있는 장윤정님 소속사 가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송에 장윤정 사단으로 버젓이 출연한 영상들이 발굴되어지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혔다며 배신감에 치를 떠는 많은 말들이 올라왔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심사위원으로 있는 연예인의 면면을 보니 박지현님의 소속사 선배 가수들이 마스터로 심사위원으로 3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윤정님의 소속사는 초록뱀 엔터로 김희재님과 붐님이 같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방송에서 박지현님을 보았을 때 같은 소속사라는 티는 일체 내지 않더니 뒤늦게 이러한 정보가 밝혀지니까 초록뱀 엔터에서 박지현님은 초록뱀 엔터에 소속된 가수는 맞지만 순수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며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박지현님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배신감에 싸늘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며 노골적으로 박지현님을 여러 각도로 조명해주며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여 밀어주기 논란은 점점 가중되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소속사 문제로 화제가 되고 있음에도 장윤정님이나 박지현님이 공식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는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방송에서 부각되는 만큼 큰 인지도를 얻고 있지만 또 그만큼 국민들의 반감 또한 커져만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짜고치는 탑3 의혹의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가수는 안성훈님입니다. 안성훈님은 지난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도 좋은 무대와 모습을 보여주었던 가수이고 워낙 실력파 가수로 이름을 날리는 가수이기 때문에 소속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란과 말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구의신 박서진님을 꺾은 것을 계기로 안성훈님에 대해서 찾아보고 조사해본 결과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미스터트롯2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예로 1회차 마스터로 참여했던 문희경님이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이기 때문에 심사해 받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와 연관되어지는 서브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한프리 노래방에 생각엔터테인먼트 출신의 허경환 강예슬님이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같은 소속사 가수 안성훈님이 특별 출연하여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얻게 되는 그야말로 특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아후나형님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초청받아서 나온 거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기획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프리 노래방은 기획 목적부터가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탈락한 도전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방출하고 못다 보여준 실력과 사연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데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훈님이 탈락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당시 오라트를 받아 그야말로 고공행 진중이셨는데요. 탈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강력한 탑세븐 후보자로 언급되었던 안성훈님이 출연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속사의 힘으로 오라트를 받아도 아직 배가 고프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다른 가수들과 달리 대중들에게 또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특별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미스터 트롯 시즌1 탑세븐 트바로티 김호중님이 소속되어 있는 생각엔터테인먼트라는 막강한 소속사의 힘이 TV조선에 영향력을 주고 있고 그러한 이해득실 관계에 의해 TV조선에서 힘없는 소속사 출신 가수들을 밀어내고 안성훈님을 좀 더 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짜고치는 탑3 의혹의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린 가수는 최수호님입니다. 최수호님은 마스터 예심 당시 반전 밀크남으로 출연해 풋풋한 매력으로 많은 누나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수호님에 대해서 참신한 신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한 신인은 아니기도 합니다. 트롯 전국체전에서 최은찬으로 출연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꽤 많은 라운드를 올라가며 좋은 무대를 보여주었고 대중들에게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남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기는 합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황영웅님의 경우도 그렇듯이 군소 경연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인지도를 쌓지 못했으니 사실 신인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점은 이때 트롯 전국체전 당시 송가희 님이 멘토로 출연했었고 이때를 기회로 송가희 님의 소속사와 인연이 닿았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때 이후 소속사 제의를 받아 계약을 했다거나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돌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은 훈하 형이 조사해 본 바로 정확한 사실으로 명백히 밝혀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수호 님이 경연이 끝난 이후에 현재 한간에 떠도는 의혹처럼 소속사가 송가희 님의 소속사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아마 이 여파로 큰 이슈가 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정확한 팩트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과연 진실은 어떠할지 추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많은 논란에 의해 좋은 무대를 보여주어도 좋은 무대를 보여주지 못해도 여러 말과 논란들로 힘들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요. 사실 이러한 논란을 내려두고 실력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노래 실력이 부족한 분들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편파적인 연출과 진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위권을 노려볼 만한 가수분들이지만 소속사와의 이해관계에 의해 안정권으로 올릴 생각으로 이러한 연출과 진행을 보여주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자신들의 아티스트들을 키워주려던 의도가 오히려 독이 되어 지금 가수들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스터트롯 시즌2의 강력한 우승 후보자로 떠오르지만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 짜고 치는 탑3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세 분의 가수 박지현님과 안성훈님 최수호님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지금 이 논란들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훈아형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번 통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